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오늘은 ESE KIKI 퓨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IKI 제품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용량과 맛과 품질 모두 다 개선한 제품입니다 보통 제품들이 1.5L인데 1.5L 사실 쓰다 보면 얼마 못 가요 근데 저희 제품은 1.8L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좀 묵직하면서 양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한 번 펌프를 꽂아도 장시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KIKI 자몽이나 레몬과 같이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제품들은 뒤에 라벨 표시 사항만 봐도 제품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잔 제조하는데 약 10에서 15초 정도면 제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물론 대용량으로 사용하실 때 편하게 매입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분들도 요즘엔 한 병을 가지면 카페에 가실 필요 없이 70장까지 제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ES KIKI 퓨레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